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완전 거지같은 알코올 3종 세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술은 아예 한 잔도 안 마셨는데 음주단속에 걸린 우리 남편 이거 분명 기계고장이 맞거든요. 그런데 잡혀갔어요. 정말 억울해 미치겠어요. 원제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운전에 단속돼 형사입건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제목 당사자는 제가 아닌 저희 남편이구요. 제목 그대로 돼지국밥만 먹었을 뿐인데 음주단속에 걸려 형사입건이 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수치인 0.03을 아주 살짝 넘는 0.039였어요.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0.039 이거는 요즘 기준으로는 면허정지죠. 제가 알기로 면허정지라고 해서 형사입건이 되진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건 아마 이미 동종전과가 한 번 있고 그래서 무면허 음주운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아니면 다른 걸 수도 있겠구요. 봅시다. 그리고 이 쓴이는 남편이랑 같이 있었던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이 두가지가 있어요. 먼저 남편이 알코올에 엄청 예민한 체질이라는거 또 정말 큰 문제가 되는게 바로 두번째 이유인데요. 알고보니 글쎄 이 가게는 돼지의 잡내를 줄이기 위해서 소주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날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소주를 고기 삶을 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경찰은 체열을 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런식으로 저희 남편 말보다는 기계를 더 믿는 행동을 보이더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말을 믿어야지. 그래도 정말 혹시나 해서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술은 절대 아예 입에도 대지 않았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본인이나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저희 남편처럼 억울하게 음주에 걸릴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있어요? 뒤에 댓글 1번 기계는 거짓말을 안하죠. 근데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아니 그래 기계가 거짓말을 안해도 그래도 고장은 나잖아요. 오류가 나는 경우도 많고 말이죠. 고장 난 거라고. 그 기계가 고장인지 오류가 난 건지 이거는 채혈 결과가 나오면 그 즉시 알 수 있는 겁니다. 2번 아참 채혈도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술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오직 국밥만 먹었다. 그런데도 음주에 걸리고 잡혀갔다. 이거 완전 대서특필감인데? 지금 당장 뉴스에 제보하세요. 전 세계에 퍼져나갈 거야. 3번 돼지 잡내를 잡기 위해서 소주를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봤자 의미 없어요. 왜? 알코올에 끓는 점은 섭씨 80도밖에 안되니까. 즉 그냥 아예 소주를 대놓고 끓여도 물이 끓는 100도가 되면 알코올 성분은 이미 싹 날아가고 없다 이거지. 그리고 이게 잠깐 끓인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돼지국밥 끓이는 시간이라면 몇 시간 푹 고우는 거라면 알코올이 아니라 알코올 조상님이 와도 못 버티고 다 날아가요. 되 됐으니? 아니 그 전에 그 국밥 자체를 80도 아래에서 끓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80도 이 지랄 미친 아니 끓이는 게 뭔지 몰라요? 80도 아래에서는 국밥 아예 끓지도 않아요. 스니야. 스니 물에 끓는 점은 100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80도에서 끓였다는 말은 그 자체가 성립이 안돼요. 뭐 스니 남편이 소주로 씻어서 꽝꽝 얼린 사고를 냉장고에서 꺼내 빙수처럼 퍼먹었다면 또 말이 될 수도 있지. 끓끓끓끓. 3번. 야씨 내가 태어나서 받은 모든 글 중에 제일 웃긴 글이구만? 끓끓끓. 굿밥 먹고 면허 정지가 됐어요. 끓끓끓. 아니 지금 이게 웃겨요? 하나도 안 웃겨요? 아니요 웃기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쪽팔지 말고 그만 글 내리세요. 4번. 남편의 말보다 기계를 더 믿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니 애주머니 그럼 당연히 기계를 믿죠. 네 남편을 믿어요? 장난합니까? 경찰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이렇게 바라기야. 5번. 그게 예전에는 0.05가 기준이었는데 0.03으로 낮춘 건 이유가 있습니다. 소주 한 잔 정도는 감지기에 잘 안 나오는 거지. 두 잔 정도는 마셔야 감지기에 나온답니다. 여하튼 제 친구 중에 궁금증이 생기면 미쳐버리는 놈이 하나 있는데 얘가 예전에 소주 한 잔을 먹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단속 현장에 가서 걸어서 간 거예요. 나도 한번 불어봅시다 해가지고 불었는데 안 나온 거지. 그리고 다시 며칠 뒤에 두 잔 먹고 가서 부니까 감지기에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불었는데 0.03 정도가 나왔다는데 아니 돼지 끓인 걸로 저수치가 나왔다고 장난하나? 그냥 술 마신 거요. 최소 두 잔 이상. 아니 우리 남편이 술은 한 방울도 입이 안 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당신 경찰이야? 왜 말을 안 믿어? 아니 이 아줌씨가 진짜 미친 건가? 남이 하는 말 듣지도 않을 거면서 글은 못하러 써 올렸어. 6번. 아휴 평소 아내를 얼마나 바보로 보고 대놓고 개무시를 했으면 겨우 이딴 걸 핑계라고. 근데 쓴이 대댓글 다르는지 보니까 뭐 잘 속을 것 같긴 해요. 보창 부수네 뭐. 어이구 차라리 술방을 처먹었다고 해라. 8번. 아 이제 알겠다. 분명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갔던 거네. 근데 그거 걸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니까 일단 동네 똥깨도 안 믿으면 미친 핑계를 대는 거죠. 8번. 그리 억울하면 국밥집에 있는 cctv를 제출하세요. 경찰한테 이미 제출했습니다. cctv는 제출을 했지만 채혈은 끝내 거부를 했다고? 이제 알겠다. 국밥집에선 술 안 마셨네. 그 전에 딴 데서 처먹고 왔네. 두 번째 사연. 저희 막내 딸내미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제목 그대로 저희 막내가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식 눈에 나와도 안 아프고 또 나한테 제일 아픈 손가락인 그런 막내 아이가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고 수치가 0.16이 나왔다면 이건 미친 거죠. 거의 뭐 정신 잃을 지경이죠. 이런 상황이면 어찌들 하실 건가요? 이미 지 위에 있는 언니들한테 오지게 갈굼당하고 제가 아빠한테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처맞았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자식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실 겁니까? 이미 충분히 혼났으니까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좀 따뜻하게 품어주면 안 되는 걸까요? 참고로 음주운전 걸리기만 했을 뿐이지 다른 큰 사고를 낸 건 아닙니다. 댓글 1번 만약 남의 귀한 자식이 그 차에 치여 죽었다면 그때도 이딴 소리 할 수 있어요? 그 아이 부모 앞에서? 그래요. 그렇게 품고 싶으면 영원히 품고 계세요. 절대 풀지 말고 나중에 님 죽을 때 그냥 저승까지 다 데리고 가. 2번 와, 가해자 입장이 바로 이런 거였구만. 소름 돋는다. 아니, 반대로 당신 딸내미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메. 그리고 그 부모가 지금 네가 하는 말 그대로 한다면 그때 할 줄만은 대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죽이려고 들걸? 3번 그래도 여태까지 운이 좋아가지고 사람은 안 쳤는데 저것만 말하는 생각하는 꼬라지 보니까 조만간 음주살인 확장이구만. 그래요. 잘 품으시고 합의금도 같이 두둑하게 잘 모으고 기다리고 계세요. 한 5억 정도. 오늘 뉴스 보니까 롤스 로이스 그 남자 20년 받았다고 하는데 아, 20년? 쓴이 설마 그 사람 욕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한 200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 인간이랑 쓴이 막내땅이랑 완전히 똑같은 것들인데 정신 한가닥 쳐나갈 만큼 술 처먹고 운전한 거 말이에요. 저도 딸만 내딛는 집 막내딸이고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들한테 사랑 오지게 받고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미친 짓거리 감히 상상도 못해봤어요. 님딸, 그래 나중에 꼭 벼락 맞길 바랍니다. 5번 당신 딸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예비살인자요. 그리고 애미라는 것도 완전 맛이 갔네? 술을 안 먹었는데도? 3번째 사연 원지, 무면허 음주음증 정가가 있는 예비신랑 어떡하죠? 이런 게 질문이라니 혹시 누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쓸게요. 결혼을 약속한 예랑이는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저하고는 귀국 후에 만나서 교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희 예랑이가 그때 유학하던 해당 국가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걸리고 어떻게 되고 한 전과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참고로 저희 예랑이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한국 면허는 있지만 해당 국가에서의 면허는 없고요. 혈중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단속에 걸려서 우리 돈 한 수백만원 넘는 보습금을 냈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 0.08은 만취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제 남친 본인의 의지를 운전대를 잡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랑 만날 때도 제가 아는 한 술자리에서는 늘 차를 놓고 왔고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갔거든요. 그렇기에 이런 전과가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꾸며서 제 주변 지인들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누구는 당장 파혼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한 번이니까 봐줘도 되는 거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미 결혼도 약속을 했고 무엇보다 저는 저희 예랑이를 아직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부터는 너무 혼란스럽고 도대체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파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참고로 저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음주운전에 피해를 당한 그런 피해자를 살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 아니면 간호사겠죠.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가 없어도 이거는 그냥 그 자체가 이미 살인 미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데 예랑이가 가해자라니 제가 사랑했던 그 시간이 너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자꾸만 하니 도대체 왜 그랬어? 이런 원망감만 가득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음주운전이 무서운 이유 이게 한 번으로는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교통 쪽에서 일을 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 했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를 만날 때는 진짜 그래도 저를 만날 때는 진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괴로우니까 앞으로 어쩌면 좋을지 감이 안 오고 너무 속상해요. 2번 이거는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지 입장에선 재수없게 한 번 딱 걸린 거라고 님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멍하는 거야 지금. 3번 내 주변에 음주운전 피해자가 한 명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걸 듣고 보니까 술 처먹고 운전하는 것도 사람으로는 안 보여요. 공감합니다. 추가 댓글 주신 분들 모두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곰곰이 잘 읽어보고 생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길 건강하시길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꼬라지 보니까 갈 것 같네요. 그리고 첫 번째 사연 돼지국밥 그 사연 보니까 저도 엄청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기억나는데 그거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거라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니고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것도 기억 안 나고 아마 그때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몇 년 됐겠죠.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술을 못 마신대요. 분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콜 분해 못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술을 평생 안 먹고 사는데 한 번은 음주 단속이 걸린 거야. 걸렸는데 잡혀갔대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 잡혀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먹은 거라고는 모르고 먹었든 모르고 먹었든 알고 먹었든 아무튼 술빵을 조금 먹었대요. 술빵을. 그래가지고 걸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이랑 다른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재판까지 갔대요. 재판까지. 이게 경찰이 안 믿어준 건지 뭐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술빵을 먹었는데도 이거 안 믿어 안 믿어 사기야. 이러고 넘어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그것 때문에 법원에 간 거예요. 법원에 갔는데 바로 무죄를 받은 이유가 그거랍니다. 판사가 본원 앞에서 박카스를 한 병 마셨대요. 박카스를. 박카스를 한 병 마셨는데 얼굴이 씨뿔개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체열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보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무죄 무혐의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뭐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된 거고 옛날에 들은 거라서 가끔 그런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술을 안 마셨는데도 불면은 수치가 나오는 기계 말고 처음에 알코올을 마셨냐 몸이 알코올이 있냐 없냐 체크하는 기계에 있죠. 거기서 삐삐 소리가 나는 사람들이 이따고는 하더라고요. 본 적은 없고. 그래도 그래도 이 앞에 그 국밥 쓴이는 믿을 수 없어요. 분명히 딴 데서 마신 거야. 그렇게 자신간만하고 체혈은 안 하지만 국밥집 CCTV를 제출했다면 그렇다면 그전에 마신 겁니다. 느낌이 오잖아. 아무튼 그래요. 왜냐 정말 억울했으면 본인이 먼저 체혈하자고 하죠. 이거 하나만 봐도 느낌이 쎄하잖아. 그죠? 감사합니다.